한국 농구사의 레전드 경기로 꼽히는 부산 아시안게임 해성처럼 등장해 막판 대역전극으로 급적인 우승을 안겨준 멋진 선수 코트 위의 천재 매직핸드 김승현 감독님입니다 이제는 윌벤져스 형제의 아빠로 더욱 유명하죠?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가정 아빠이자 외국인 예능 전성시대를 이끈 장본인 이제는 샘에밍턴 코치님이 되셨네요 애들은 조금 마음은 잘 알고 우리 집도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충분히 제가 소통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농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재미있는 스포츠인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들의 슬램덩크에 걱정이 돼요 말도 전 잘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일 텐데 저는 영어 일단 담당을 할게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르브론이랑 같이 띄었던 사진이랑 뭐 역시 디로즈 디로즈 한 거 왔을 때 저랑 1대1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요? 르브론 사진만 보여주면 진짜 난리 날걸요? 다행이네요 친구들은 아마 기다리고 있죠? 다 모인 것 같은데요 아..보러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할 수도 있죠 우리